아 맞아 잠깐만 제가 어 질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위유 같은 경우는 게임큐브 패드로 할 수 있나요? 게임큐브 패드 제가 대난투를 위해서 게임큐브 패드를 얼마 전에 구입을 했는데 다른 게임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 어 뭐지 이건? 왕복 깃발 하나 두개 세개짜리는 왜 비었지? 네개짜리 했는데 모르겠네 안되는 것 같아 게임큐브 패드는 보이지도 않네요 안보인다 이거 자 아직은 오늘 방송은 엔딩까지 냅다게 달려보도록 하자 대난투에서만 된다고 하시네 이거 되게 아깝다 대난투만을 위해서 게임큐브 패드를 샀는데 진짜 정말로 대난투로 밖에 못 써먹네 그거 에이 아까워 겁나 아깝다 아직은 좋은 저녁 엔딩으로 한번 달려보자고 이건 뭐야 음 순맵으로 왔어 순맵 여긴 뭐암 몬덕님 풍선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이건 이제 월드 2등이구나 알았어 소다 정글 이라는 맵이에요 소다 정글? 소다가 그 우리가 아는 그 소다야? 어허허허 왜 소다 정글이지? 자 아직은 소다 정글이란다 아 맞아 이 자식이 있었지 음 맞아 아 브라운님 반갑습니다 뭐야 여기 되게 큰데? 음 대빵만한 맵인거 같은데요 마리오 3의 그거같이 얘 잡으면 두개로 나뉘네 세개로 나뉘네 어어 나뉜다 번식한다 얍 음 이런게 있구만 오케이 얘 방울에 가둬지나? 오 돈이 되는군요 돈이 되어라 아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음 훈탄님 반갑습니다 슈마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을 수 있지 왜 못 먹어 얍 어쭈요 이것들은 피통도 있어 오 섬사구만 얍얍얍얍얍 음 음 대빵만해서 다 부숴보고 싶은데요 뭐가 있을거같애 음 다 뽀사봐 들어가 안들어가지네 거북이는 발로 차야지 인지상정일거같애 어서 차보자 노호 으응 절로 가야될거같지? 에잉 그러니까 이게 공룡들면은 노랫소리가 바뀌는 그 미세한 점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얘가 비트를 타죠 땀 땀 막 이러게 신기한 녀석 야 너 여우 어허허헣 우리 거북이들도 비트를 정말 잘 타는 것 같애 비트 타가지고 한 대 맞았잖아 나 저기 아래로 꾹 내려가 보고 싶은데 음 여기 저기 왼쪽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 있을게 틀림없어 없네 망했네 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려 접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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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아하 이런 영이 주도하기에 막아놨구만이가 제발 튕겨라 어디까지 가니 버리고 가야되겠다 애석하지마 어 맞아 이렇게 찬 다음에 돌아오는거를 여기서 잡은 다음에 어 잘하셨어 아주 잘하셨어 바보 같구만 저기 또 저렇게 되네 엉덩이로 찍으면 원자 분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팁이야 이렇게 하면 보너스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팁이야 음 괜찮네 이거 은근히 어려운데 어 됐다 어 어디가니 버섯 어우 어우 저것들이 진짜 신경쓰여 버섯 음 자 먹고 가자 이번엔 먹을 수 있어 가능해 하나 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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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빰 음 원자 분해 쓰러브라 아 좋은데 음 자 오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역시 여기서 두 번째 냄새가 난다 음 두 번째 냄새가 나고 있어 아닌가 오 뭐지 별거 없나 음 없는디 아무것도 없네 패스 패스입니다 패스 뭐야 이게 출구 전용이야? 음 잠깐만 왼쪽 수상해 엄청 수상해 여기 아니네 뭐야? 아 싱거 빠졌어 아무것도 없네 저는 실리주의래가지고 아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이버 뭐야 넌 저리가 큰 거북이는 역시 못들겠지 너무 무거워서 음 무거워 보여 못들어 못들어 음 여기다 찾아냈다 분명히 여기야 그렇지 버섯을 밟고 튕겨올라가서 벽차기로 먹으면 되겠구만 음 이것도 진짜 번식하는 게 너무 장난 아닌데 엄청 신경쓰여 됐다 지존 반사신경 살아있구만 저리가 여기서 이렇게 엉덩이로 깨준 다음에 너를 어떻게 진입을 시켜야 될까 그냥 오른쪽으로 차면 될 것 같은데 걷어차 쫙 쓸어주세요 거북이 위에 걷어내고 처리해 그렇지 이쁘네요 별 별을 준단 말이오 오케이 고 나 하하하 맛 아 이런 이거 설마 별먹고 저거를 가속을 빡 받아서 저걸 먹는건가 여기부터 달려보자 음 3단 점프 스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하하 여기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음 야옹 으악 으악 괜찮네 오케이 하하하하하 자 세계 다 모으면서 첫번째 소다 정글 스테이지 깨넷당 소다 정글 말할 때마다 손에 입에 쫙쫙 달라붙는데요 음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무슨 코멘트 다는 것도 있어요 맨마다 라인하르튼님 반갑습니다 난 코멘트 할 줄 몰라 패스 오늘은 일찍 시작하네요 그게 오늘 제가 30분 늦었는데 음 죄송하오 칼같이 지키는 게 요새 방송시간 엄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어려우니까 버섯집에서 뽕 좀 한번 뽑아볼까 음 깔싸매 모범 답안을 듣고 싶소 여러분이랑은 맞겠지 음 두번째랑 네번째야? 오케이 첫번째? 1,2? 거기에 버섯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뭐냐 쿠파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난 못 봤어 허허허 못 봤어 눈 깜빡였단 말이야 버섯 별 이거는 아 이거 두 개가 하하하하하하 이거 고단수들이야 으악 큰일 날 사람들이려고 눈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음 음 아이템도 이렇게나 많았었지 다 써먹기는 그치 음 써먹기 전에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두두 여기 루트가 되게 많이 갈래는 것 같은데요 중간 보스 깨면 아래쪽 길로 갈 수 있는 걸로 보였어 여긴 뭐야 아 뭐지 이게 나 땅콩 먹을 땅콩 너무 맛있어 저게 어떻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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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붓이를 이렇게 이렇게 안 되네 흠 매니저 도토리 모르겠어 비밀로 남겨주도록 하죠 버섯 여깄네 버섯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도토리 도토리 아 도토리가 여기서 나오네 허무하다 허무해 어 허무해 도토리 도토리로 올라가는거였어? 이렇게 허무할 수가 그럼 여기서 뭐 주는데? 아 one more 도토리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날더라? 나는 법을 다 까먹었어요 난 뭔가 되게 레어템을 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주네 되게 치사하네 치사하다 나의 목표는 저거다 음 어 뭐야 이 바보같은 이라고 그걸 왜 붙어있어가지고 헌데 으드 맞았나 어리석어 정말 어리석어 오홍? 오홍? 오홍 비밀을 찾아냈다 바로 여기야 음 피를 누르면 저게 저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돼서 좋겠다 어 아니네 오오 블록이 생기고 막 그래요 오오 그러면은 이거를 잡아다가 떨겨서 맛있게 먹고 빠져나가도록 하지 헤헤 좋다 도토리 도토리는 좀 뭔가 많이 안쓰게 되는 아이템이라서 마리오 브라더스 유 에서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헷갈려 저리가봐 뭐지 이건? 응 많이많이 많이많이 돈돈돈 돈 예스 예스 도니 아랫쪽으로 빠졌어 헤헤 어딘가 genes 와아아하하하 닌텐도의 함정이다 함정이다 함정 죽음의 냄새였구만 설마 저런식으로 빵꾸를 뚫어놓을 줄이야 아주 간악한 짓을 하는데요 어? 간악한데요? 유저 맵인줄 세이브 옆에 구멍이 뭐 하나 더 있었어요 음 나도 봤어 걱정하지 마시게 비밀을 파헤치겠다 알아내고야 말겠... 으아 도토라 이런 젠장 괜찮아 도토리 저거 안 먹어도 돼 도토리 저거 초심자 아이템이에요 아하튼 포로로 마리오는 안 먹어도 됨 아까워 아까워 겁나 아깝다 아깝다 오! 아! promot로 파월을 들었어야지 아! 아이 바보 같으니 이게 바로 타며 겟지든 마리오의 모습인가 아 그렇군 돈에 눈이 멀어서 한 푼도 못 챙겼다 여기다 바로 여기야 별거 없는데 저건 뭐지 궁금한데요 넌 뭐야 정체가 뭐냐 노 보너스 고마워요 일본 언니 반갑습니다 공주 구하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 마리오가 그런가 마리오의 목숨은요 마리오의 진짜 리얼 목숨이 아니라 마리오를 고용 가능한 횟수라고 들었습니다 마리오의 저 좌측 상단 저거 보너스가 아니라 고용 가능한 마리오의 횟수 다 돈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거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돈 오오오 여 여 여 여 여 거북이가 움찔하면 그냥 바 바 뭐야 저 강에다 집어 던지는게 어잉 하하하 저 자식이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 좋아 도토리 아 아우 깜짝이야 진짜 놀라게 만들래 쳐보자 어 이거 왜이렇게 돌아다니냐 헷갈리게 어 어려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 야 잘했어 저거 먹어야지 본성이 풀리는데 어.. 궁금해 어 설마 아 말도 안 돼 어음 별거 아닐거야 별거 아닐게 틀림없어요 필요없어 저리가 휴우 휴우 상승 이 이 치 저게 도대체 뭐지 월드 이동 같은 숨겨진 루트일 수도 있어 비밀길 마리오 브라더스 유에 숨겨진 길이 런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거 뭐냐 미버스 숨겨진 길 아니야 동전밖에 없을까 생고생해서 올라가 봐도 동전밖에 없을 게 틀림없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숨겨 놓질 않아가지고 분명히 저건 아니야 느낌이 빠갔다 그러니까 중간 보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이번에도 대빵만해 난 대빵만한 맵이 너무 좋아요 음 이게 제일 좋아 이것은 이거 좋지 커가지고 훨씬 더 편하다 좋아 마리오 월드가 떠오르는군 얘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맨 앞둘 닌텐도 닌텐도 함정이다 함정 아 동전에 눈이 멀어서 목숨을 개차반처럼 줬단 말이요 어리석다 어 도둑놈이다 다 너 때문이야 도둑놈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너 일로와 너 때문이야 이 모든 비극이 너 때문이야 도둑 잡으러 가자 도둑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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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고 아 일단 버섯 좀 먹고 갈까 너무 위험하다 도둑 잡으려다가 내 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식 거북이를 발로 차가지고 녀석을 음 잽싼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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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가 오오 여여여여여 아 점프로 뛰어남았어 뛰어난데 아하하 잘 튀는데 잠깐만 거북이 등딱 대지 야 와 너는 왜 와 한 패거리라 이거지 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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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 잡아내는데 성공할 수이다 자 보수는 뭐야 보수 음 맞아 보수는 이제 무조건 고정이야 고정 저거 얍삽이 도토리 피도토리 이거는 너무 얍삽해서 잘 안쓸라고 했는데 써야지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지 B버튼 음 쓸 땐 또 써야지 안그렇게 써 쓰라고 주는 템인데 왜 안쓰겠어 써야지 여기에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짠 하이라 먹어요 안 먹어요 저건 저건 어 구려 구려 질 나쁜 도토리야 잠서때만 음 근데..얘를 따라 다녀야될거 같은데 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만 언제 어먰 소리 들린다 안돼 안 돼! 안 된다고! 무적은 아니네 무적은 아니고 그냥 랩닥에 무한대로 날 수가 있는 아이템이구만 아이씨 한 대 맞으니까 그냥 격투됐어 아! 아 이거 더럽게 어려워 보이는데 큰일났다 이거 어쩔래 이제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? 피할게 너무 많아 전기공도 피해야되구요 철태도 피해야되구요 돈 먹기 힘드네요 우리 마리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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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앞좌석의 포지션을 유지하지 말고 중간좌석! 중간좌석이 좋겠어 갑자기 급커브를 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커브야 음 노노노노노노 아! 벗어마저도 날 버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인생 아 라이프파이브님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안전 탑승하겠습니다 안전 탑승 안전 탑승 안전 탑승 안전 안전 안전하게 모범플레이 보여드리지 닌텐도가 잘하는 모범플레이 내가 보여드리지요 이건 꼭 먹어야지 이건 꼭 먹어야지 돈이 낚시야 돈 이제보니까 돈이 낚시에요 돈에 연연하면 안돼 돈,돈,돈 조심해 돈 돈때문에 망칠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아 아 먹고 싶은데 아 못먹었다 솔직히 너무 어렵게 만들... 줄어들었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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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줄이야 엄청 헷갈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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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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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을 그렇지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구조였구만 이제 알아챘어 세 번째 어디 있냐 세 번째 오 저 파이프로는 뭐지? 음 음 도토리 나이스 나이스다 어디로 가야되 저기 하하하 좋아 음 아주 좋군요 오케이 또 돈을 안 먹겠다고 다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이걸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이걸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아 젠장 아 함정이다 함정 아 함정이야 함정인 걸 알지만은 먹어야겠어 제발 제발 머리통 조심하시고 자 가시고 앉아 일어나 다 왔다 여기서 버섯이 나올 겁니다 역시 음 아주 좋아 중간 보스 머리통을 부숴버리기만 하면은 이 스테이지는 깼다는 것이지 네 얼굴 보는 게 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떡대가 커졌어요 막 돌고 그래요 빵 어리석어 어리석어 정말 어리석어 빵야 무식한 녀석 빵 소 이지 몰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재탕 보스야 재탕 보스 이거 왜 자꾸 뜨는 거냐고 아 참 뭐예요 아 이게 뭐야 KKKK 그냥 아무거나 찔러 봐야지 자꾸 입력을 하래 무슨 이 맵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시겠습니까 자꾸 이런 메시지가 뜨네 귀찮게 말이지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 어 일단 아래쪽으로 가볼까 오케이 뒤집기 με wasser 아 저게 바이러스 여기가 데뷔 응 우리 우리 우리